도표를 보면 추나 추동 사시와 동서남북 사방에 목화토 금수 오행이 표시되어 있죠. 오행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을 보면 1월 목화토 금수 요일을 사용하죠. 오행은 여기에서 목화토 금수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전통 색상을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오방색도 역시 오행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동방의 목기운은 청색, 남방의 화기운은 붉은색, 서방의 금기운은 흰색, 북방수기운은 검은색이 되죠. 그리고 중앙은 황색이 됩니다. 음량오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보편 문화이자 우주변화의 원리입니다. 계절과 방위를 오행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만물이 탄생하는 봄과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오행에서는 목이고요. 만물이 성장하는 장의 계절인 여름과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남쪽은 화에 배속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시간상으로는 저녁, 일련에서는 가을인데 오행으로는 결실을 뜻하는 금기운입니다. 그리고 북방은 겨울이 되고 차가운 수기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앙은 이 네 가지 사시사방의 변화를 주제하여 경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행 중 유일하게 음도 아니요 양도 아닌 바로 음과 양이라는 이질적인 기운을 매개하는 토의 자리입니다. 이 오행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법칙이 이 우주의 존재 법칙이며 인간과 만물의 존재 법칙입니다.